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쌤을 대신해서 온 리혜입니다. 피부 미용사 신효용 문제 2탄을 풀이할 거예요.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 60문제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오염된 쓰레기, 일회용 물질 가운, 수건, 환자의 객담 등을 소독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소독법은? 환자의 가운이나 객담 등을 소독하기 위한 소독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첫 번째, 소각소독법. 두 번째, 건열멸균법. 세 번째, 화염 멸균법. 네 번째, 자외선 소독법. 환자의 객담은 기관지나 폐에서 유래되는 분비물인데요. 이런 것들은 태워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소각소독법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하수도 및 쓰레기통에 소독제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생석회. 두 번째, 석탄산수. 세 번째, 알코올. 네 번째, 표백분. 하수도의 소독법을 물어보네요. 정답은 생석회입니다. 혹시나 화장실이나 임의용실의 바닥 청소를 물어볼 경우는 크레조를 찾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광노화에 의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광노화는 햇빛으로 인한 노화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과도한 햇빛,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진피의 두께가 증가한다. 음, 진피의 두께는 얄맞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혈관이 약해지고 수축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번째, 무코다당류의 감소로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4번 문제, 화학적 소독제의 희석 농도로 오른 것은? 희석 농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첫 번째, 석탄산 3% 맞죠? 석탄산은 3%로 희석하죠? 그래서 정답! 두 번째, 알코올 50%, 알코올은 70%로 희석해서 사용하죠? 세 번째, 승홍수 0.01%, 승홍수는 0.1%로 희석해서 사용하고요? 네 번째, 크레졸 5%, 크레졸은 3%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5번 문제, 여드름 피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드름 피부관리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드름 피부는 자극이 심한 제품이나 행동은 피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자극이 적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다. 자극이 적은 걸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딥클렌징을 매일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딥클렌징을 매일 사용하면? 음!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셔야 되는 행동이므로 정답은 되겠네요. 세 번째, 살리실산, 아연, 황등의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발라준다. 살리실산, 아연, 황등의 제품들은 여드름 피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번째, 보습 제품을 사용한다. 네, 보습 제품은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되죠. 6번 문제, 척수신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수신경 문제? 는 피부 자격증 문제에만 나오는 문제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는 의사가 될 건 아니지만 외우시면 좋겠죠. 척수신경은 총 31개의 쌍으로 8쌍의 경신경, 목신경, 12쌍의 흉신경, 가슴신경, 5쌍의 요신경, 허리신경, 5쌍의 청골신경, 엉치신경, 1쌍의 미골신경, 꼬리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경신경, 8쌍. 두 번째, 흉신경, 12쌍. 세 번째, 요신경, 5쌍. 네 번째, 청골신경, 1쌍. 네 번째, 청골신경은 5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번째네요. 7번 문제, 자외선 차단제의 화장품 성분은? 첫 번째, 아데노신, 두 번째, 당나물 추출물, 세 번째, 징크옥사이드, 네 번째, 우레아,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산화아연, 탈크, 이산화티타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던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안 보이죠? 세 번째, 징크옥사이드가 산화아연이랍니다. 요즘은 공부를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르게 내서 혼란을 주게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헷갈리지 말고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을 더하면 이산화티탄, 이산화티타늄은 티타늄디옥사이드로 나올 수 있어요. 들으시면서 기억해주기. 8번 문제, 매뉴얼 테크닉을 피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 번째, 피부에 셀룰라이트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죠. 두 번째,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로 인한 다리에 부종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죠. 세 번째, 손, 발이 차가운 사람? 할 수 있죠. 네 번째, 골절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응?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골절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네 번째겠네요. 9번 문제, 피부관리 마무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무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피부 유형에 맞는 앰플, 에센스,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을 차례대로 도포한다. 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딥클렌징제를 사용한 다음 화장수로 가볍게 정돈하여 자극을 최소화한다? 실기 준비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클렌제를 사용한 후에는 매뉴얼 테크닉이 들어가겠죠? 마무리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피부 유형에 적당한 화장수로 피부결을 정돈한다. 그렇죠. 네 번째, 장시간 동안의 관리로 인해 긴장된 근육의 이완을 도와 고객의 만족을 최대로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10번 문제, 매뉴얼 테크닉 방법 중 두드리기와 관련 있는 명칭이 아닌 것은? 매뉴얼 테크닉에서 두드리기는 고타법이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하는 태핑, 손바닥을 이용하는 비팅,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두드리는 동작인 커핑, 손등을 이용하는 해킹이 있죠. 그러면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비팅. 두 번째, 커핑. 세 번째, 해킹. 네 번째, 처킹. 네 번째, 처킹은 주무르기의 기법 중 하나로 가볍게 상하운동으로 주무르는 기법이랍니다. 주무르기 기법, 유현법을 잠깐 보고 가면 유현법도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선으로 문지르며 압박하는 기법인 롤링, 가볍게 상하운동으로 주무르는 기법인 척킹, 비틀듯이 주무는 기법인 린징, 피부를 주름잡등 시 잡아주는 기법인 풀링이 있답니다. 11번 문제, 뉴런과 뉴런의 접속 부위의 명칭은? 뉴런과 뉴런의 접속 부위 문제네요. 몇 년간 같은 문제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신경원. 두 번째, 축삭돌기. 세 번째, 신경초. 네 번째, 시냅스. 여기서 정답은? 네 번째, 시냅스겠죠. 12번 문제, 에틸렌 옥사이드 2. 5. 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법은 저온 멸균법인데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멸균하는 방법으로 우유의 소독에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가열 살균이 어렵거나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살균에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스 폭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와 프레온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멸균 시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하다. 아, 저온 소독. 멸균법은 멸균 시간이 오래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가열에 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50에서 섭씨 60도 이하 저온에서 멸균한다. 네, 맞습니다. 15번 문제, 고주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주파기기는 높은 주파수로 진동을 주는 장비죠?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조직의 온도를 높여 제품의 흡수율을 높인다. 네, 해당 내용이 고주파기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이겠네요. 두 번째, 뼈와 신경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한다. 피부 미용사 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이런 통증 완화, 치료 등의 내용들은 피부 미용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 될 수 없답니다.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 정기적 자극을 가하여 셀룰라이트와 지방연소를 촉진한다. 정기 자극을 주는 것은 갈바닉기기, 이온영동법과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장비겠죠? 네 번째, 미세한 진동을 이용하여 지방을 분해한다. 오, 지방 분해가 되면 좋을 텐데요? 아닌 내용이네요. 16번 문제, 갈바닉기기의 효과가 아닌 것은? 바로 갈바닉기기의 내용을 물어봐주네요. 효과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 갈바닉 전류에서 음극을 이용하여 제품을 피부 속에 스며들게 한다. 네, 음극을 이용해서 피부 속 깊이 음이온 성분들을 밀어내서 피부 속에 침투하게 해주죠. 두 번째, 피부 침투가 어려운 수용성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흡수시킨다. 네, 일반적으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들도 갈바닉기기를 통하여 흡수를 시킬 수 있죠. 세 번째, 피부 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제거한다. 네,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 속에 노폐물들을 당겨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네 번째,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예민한 피부에 주로 사용한다. 음. 갈바닉기기는 이온토포레시스, 전류를 이용하여 수용성 물질을 침투시키는 효과와 노폐물을 분해시켜서 배출해주는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 있는데요.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는 사용을 피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17번 문제, 세계보건기구가 감시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은?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과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 성맥의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등을 말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시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은 9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폴리오, 콜레라, 폐렴형 패스트, 바이러스성 출혈렬, 황열 2창입니다.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일본 내염. 두 번째, 결핵. 세 번째, 매독. 네 번째, 폴리오. 여기 있네요. 폴리오.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소독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독의 용어 4가지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멸균,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모든 것을 사멸하는 것. 맞는 내용이죠. 멸균은 모든 것을 사멸, 죽이는 거죠. 두 번째, 살균,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거나 제거하는 것들에 살균에 대한 설명이네요. 세 번째, 방부. 병원성 미생물의 반륙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부패를 방지하는 것. 내 방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번째, 소독.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균의 포자까지 사멸하는 것.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세균의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19번 문제. 에센셜 오일의 효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면역을 강화하고 피부 진정과 미백 기능에 효과적이다. 면역을 강화하는 건 애매한 표현이네요. 피부 진정과 미백 기능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라 정답이 될 수 있네요. 두 번째,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다. 맞고요. 세 번째, 항염, 항균 등의 작용을 한다. 맞고요. 네 번째, 여드름, 불면증, 편두통에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네요. 20번 문제, 프리마톨의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프리마톨은 모공 세척하는 브러시죠? 찾아볼까요? 첫 번째,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튀지 않도록 양을 적당히 조절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손목으로 브러쉬를 돌리면서 적용시킨다. 손목으로 브러쉬를 돌리면 안 되고 피부와 90도 각도가 될 수 있게 유지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브러쉬의 끝이 눌릴 수 있게 적당한 힘을 가한다. 모공 세척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강하게 누르면 모공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회전하는 브러쉬를 피부와 45 각도를 유지하여 사용한다. 피부와 90도 각도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21번 문제,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은? 문제에 나오는 독소형 식중독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상구균과 보틀리누스균, 그리고 웰치균이죠.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황색포도상구균. 두 번째, 웰치균. 세 번째, 장티푸스균은 감염병에 속하는 균이네요. 정답은 세 번째. 네 번째, 보틀리누스균. 22번 문제,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선은 땀샘으로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죠?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에크린 한선은 입술뿐만 아니라 전신에 분포한다. 에크린선은 소한선으로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하고 전신에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아포크린 한선에 분비되는 땀은 소량이나 나쁜 냄새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아포크린 한선은 대한선으로 겨드랑이 사타군이 배꼽 주변에 있어서 소량이지만 나쁜 냄새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 에크린 한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냄새가 거의 없다. 네, 에크린선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네 번째, 아포크린 한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무생무취이나 분비 후 세균의 작용으로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 아포크린선, 대한선은 부생무취이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23번 문제, 저주파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주파기기는 낮은 주파수를 흘려서 사용하는 장비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패러딕 전류의 저주파 전류일에서 천스를 이용한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을 분해시켜 지방을 제거한다. 아, 전기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분해시키고 지방을 제거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겠죠? 틀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안면관리에 적합하다. 저주파기기는 보통 바디에 사용을 한답니다. 네 번째, 관리를 시작할 때부터 강도를 높게 맞추어 놓고 점점 강도를 낮춘다. 관리 시작할 때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점점 높게 올려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244번 문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비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30일부터 화장품법 제2조, 정의의 연모, 제모, 탈모방지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모, 제모, 탈모방지도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게요. 첫 번째, 화장수, 두 번째, 수분 로션, 세 번째, 제모제, 여기 있네요 제모, 제모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랍니다. 네 번째, 클렌징폼,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네요. 25번 문제,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온도, 자극 등에 의해 표피 아래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확장된 상태이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각화 과정이 정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각질층이 얇은 편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피부 조직이 거칠고 번들거림이 있다. 앗,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각질층도 얇고 민감한 피부라 번들거림은 없답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번째, 피부가 예민하고 당김 증상이 심하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26번 문제, 입, 미용업의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죠? 첫 번째, 학업증명서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필요하겠죠. 세 번째,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면허증 사본.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27번 문제, 세포막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생물체와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내부 환경을 조절한다. 네, 세포막의 기능이죠. 두 번째,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며 핵을 둘러싸고 있고,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네? 세포막에 어떻게 소기관이 존재하고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물질을 함유할 수 있죠? 세포막인데요. 세포의 소기관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골지체, 소포체와 같은 작은 기관들이에요. 세 번째, 얇은 지방삼중증의 구조로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네, 세포 내의 물질들을 보호 보존하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한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두 번째네요. 28번 문제, 미용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심미적 기능. 두 번째, 장식적 기능. 세 번째, 의료적 기능은 아니겠죠? 네 번째, 보호의 기능. 미용 문제에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물어보는 경우들은 자주 출제된답니다. 정답은 세 번째네요. 29번 문제, 피부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별 특징 중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찾아볼까요? 첫 번째, 표피 수분 부족 피부는 자외선, 냉, 난방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원인으로 피부 보호막이 불안정하여 알레르기 증상이나 소양증이 동반된다. 네, 맞습니다. 표피의 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정답! 두 번째, 유성 지루성 피부는 각질층이 두껍고 유분이 많은 피부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나 방어능력이 강하다. 지루성 피부는 각질층이 두껍고 유분이 많은 피부는 맞는데요. 저항력이나 방어능력은 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염증이 잘생기는 피부니까요.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세 번째, 건성 지루성 피부는 땀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유분의 기능이 높아 담김 증상이 약하다. 건성 지루성 피부는 건성인데 어떻게 유분의 기능이 높죠? 해당 내용은 유성 지루성 피부에 관한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온도 차에 쉽게 예민해질 수 있지만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이 강해 마사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피부가 얇아 외부 자극에 강하지 못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클렌징 기기가 아닌 것은? 첫 번째, 프리마톨. 프리마돌은 클렌징 기기죠? 두 번째,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갈바닉 기기의 기능 중 하나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클렌징 효과가 있죠. 세 번째, 이온토포레시스는 피부에 유효성분을 넣어주는 효과지 클렌징의 효과는 아니죠. 네 번째, 스티머. 스티머는 스팀을 주어 피부의 수분 공급과 각질은 연화하여 클렌징이 쉬워지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세 번째네요. 31번 문제,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 하나네요. 보건행정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찾아볼까요? 첫 번째, 국민의 질병치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책임화에 수행하는 공적행정활동 과정은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 전체보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유지,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겠죠. 네 번째, 지방민간단체의 사적행정활동, 민간단체의 사적행정활동은 아니겠죠.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공적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네요. 32번 문제, 건혈멸균과 스별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혈멸균법과 스별멸균법을 구별하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건혈멸균법은 화염멸균법, 건혈멸균법, 소각소독법이 있다. 네, 건혈멸균법에는 화염멸균법, 건혈멸균법, 소각소독법 등이 있죠. 두 번째, 스별멸균법은 자비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 유통증기멸균법, 커취해솝, 간혈멸균법, 저온살균법, 초고온순간살균법이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미용업에서 사용하는 수건, 유리, 스테일리스 등의 제품들은 자비소독이 적합하다. 자비소독법은 뭐죠? 100도씨 물에 15분에서 20분간 담궜다 빼내는 스별멸균법 중 하나죠.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스별멸균법이 건혈멸균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보통은 건혈멸균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염 멸균법으로 싹 다 태워버리면 균이고 뭐고 전부 삭제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독하려는 대상물품도 삭제시킬 수 있으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입니다. 건혈멸균법이 스별멸균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33번 문제, 2.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과 설비 기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이용업은 영업소 내 별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네, 맞는 내용이죠. 이용업뿐만 아니라 미용업도 별실이나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미용업 피부은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네, 당연히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겠죠? 세 번째, 미용업 피부은 소독 여부에 따른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네, 소독 여부에 따른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용업은 기구 보관 시 소독 여부와 상관없이 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네? 소독 여부와 상관없이 한 곳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34번 문제, 한 나라의 보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죠? 보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죠? 나라의 보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영하 사망률이랍니다.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조사망률. 두 번째, 비례 사망지수. 세 번째, 평균 수명. 네 번째, 영하 사망률. 네, 여기 있네요.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35번 문제, 감염병 구충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구충제는 장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다. 네, 맞고요. 두 번째, 기생충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성분의 약을 복용하면 된다. 네? 기생충 종류에 따라 약의 종류와 성분은 다르겠죠. 틀린 내용이네요. 세 번째, 구충제의 투약 간격은 4에서 6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구충제로 예방이 가능한 기생충의 종류에는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 등이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네요. 36번 문제, 생균백신, 사균백신, 순화독소 접종으로 형성되는 면역은? 생균백신과 사균백신, 순화독소 접종으로 형성될 수 있는 면역은 뭘까요? 일단 백신이기 때문에 자연 면역은 아닌 인공 면역이겠죠. 그리고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균 자체를 넣어서 몸에서 스스로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라 능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은 면역체를 받는 경우들이며 태반을 통해 면역을 받는 자연 수동 면역이 있으며 인공 수동 면역은 주사와 동시에 면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홍역이나 백일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의 혈청을 주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공, 능동과 수동 면역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자연 능동 면역. 두 번째, 자연 수동 면역. 세 번째, 인공 능동 면역. 네 번째, 인공 수동 면역.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생균 백신을 넣은 경우였으니까 인공 능동 면역이겠죠?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37번 문제, 화장품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화장품 제조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가지고 설명이 오른 것을 찾으라는 내용이네요. 첫 번째, 보존제는 피부의 수분 증가 및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준다. 보존제가 하는 역할은 화장품이 단시간 내에 부패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제품의 오염 및 부패를 방지한다.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보존제의 설명이네요. 세 번째, 계면활성제는 수용성 용매제로 기초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계면활성제는 지용성 용매제랍니다. 네 번째, 고분자 화합물은 화장품의 점도 증가제 및 피막 형성제로 사용된다. 네, 네 번째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38번 문제, 피부의 멜라닌 색소는 어떤 광선에 침투를 막는가? 멜라닌 색소는 피부, 눈, 채모에 존재하는 흑갈색의 색소죠.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막아준답니다. 자외선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적외선. 두 번째, 자외선. 세 번째, 가시광선. 네 번째, X선. 두 번째의 자외선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39번 문제, 상수의 소독에 쓰이는 소독제는? 상수도 소독에 쓰이는 소독제는 어떤 거죠? 첫 번째, 표백분. 석회로 볼 수 있는 표백분은 하수구 소독에 보통 사용되죠. 두 번째, 염소는 상수 소독에 쓰이는 소독제죠. 세 번째, 요오드. 상처 소독에 사용되는데 포비돈 요오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생석회 역시 하수구나 하수 소독에 보통 사용되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염소네요. 40번 문제, 고주파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감각이나 운동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사용감이 좋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신부가열로 피부의 온열 효과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네, 고주파를 이용해서 신부 깊은 부분까지 자극을 주어 온열 효과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죠. 세 번째,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활성화시켜 탄력을 좋게 한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네 번째, 안면관리기기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고주파기기는 안면관리뿐만 아니라 전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네요. 41번 문제, 화장품의 4대 품질 요건 중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 를 의미하는 것은? 해당 내용은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의식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안전성,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정답이고요. 두 번째, 안정성. 안정성은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사용성. 사용성은 사용감이나 냄새, 색 등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 유효성. 유효성은 세정, 보습, 자외선 방지, 미백, 피부 개선 등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42번 문제, 민감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않은 것은? 민감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극이 될 수 있는 스크럽제의 딥클렌징 사용은 피한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저자극의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낮에는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정상보다 두 배 더 많이 발라준다. 는 틀린 내용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두 배를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두 배가 되지는 않겠죠? 네 번째, 림프드레너지 마사지를 시행한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네요. 43번 문제, 승홍수의 소독제 사용 농도는? 희석 농도 문제는 몇 가지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승홍수인데요. 승홍수는 0.1%로 희석해서 사용하죠. 몇 가지만 되짚고 가보면 석탄산, 페놀 3%, 크레졸 3%, 알코올 70% 기억하고 가실게요.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0.1%, 두 번째, 3%, 세 번째, 2.5에서 3.5%, 네 번째, 70%. 첫 번째가 정답이겠네요. 44번 문제, 임의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고요. 세 번째, 마약 중독자, 역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정신질환자, 역시 면허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네요. 45번 문제, AHA의 천연산 종류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글리콜릭산 사탕수수, 맞고요. 두 번째, 젖산 우유, 맞습니다. 세 번째, 주석산 포도, 맞습니다. 네 번째, 구연산 사과, 구연산은 보통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입니다. 46번 문제, 전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1차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문제네요.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죠. 유사 의료행위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월입니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에 해당하죠.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영업정지 1월. 두 번째, 영업정지 2월. 세 번째, 영업정지 3월. 네 번째,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은 두 번째, 영업정지 2월이네요. 47번 문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네 번째, 시 도지사.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은 시 도지사가 수립하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시 도지사입니다. 48번 문제, 지성피부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지성피부를 찾으면 되네요. 첫 번째, 모세혈관이 약화되거나 확장되어 피부 표면으로 보인다. 이건 모세혈관 확장 피부고요. 두 번째, 피지 분비가 왕성하여 피부 번들거림이 심하며 피부결이 곱지 못하다. 는 지성피부에 관한 내용이네요. 세 번째, 표피가 얇고 피부 표면이 항상 건조하고 잔주름이 쉽게 생긴다. 이건 건성피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표피가 얇고 투명해 보이며 외부 자극에 쉽게 붉어진다. 이건 민감성 피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49번 문제, 화장품에 함유된 글리세린의 역할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청량감. 두 번째, 소독작용. 세 번째, 보습작용. 네 번째, 수렴효과. 글리세린은 보습제로서 보습작용을 하죠? 정답은 세 번째, 보습작용. 50번 문제, 오존층에서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광선의 종류는? 첫 번째, UVA, 두 번째, UVC, 세 번째, UVB, 네 번째, 적외선. 자외선은 A, B, C가 존재하는데요. 자외선 A는 315에서 400나노미터의 파장의 자외선으로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90% 이상 지표에 도달합니다. 자외선 B의 경우 280에서 320나노미터의 파장 영역으로 10% 미만이 지표에 도달합니다. 오존층의 농도에 따라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외선 C의 경우 100에서 280나노미터의 파장의 자외선으로 오존층에 의해 거의 다 차단되어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UVC입니다. 51번 문제, 인공선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눈의 보호를 위해 아이패드나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 태닝을 원하지 않는 부위에는 차단제를 도포한다. 세 번째, 장시간 사용하여 시술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앗, 태닝 기계는 장시간 사용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용해야 해요.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겠네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로 UVA 파장의 원리를 이용한 기기를 말한다. 52번 문제, 불면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개선할 때 적절한 이로마 오일은? 아로마 오일은 종류가 많지만 자주 나오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불면증, 스트레스를 개선할 때 적절한 것은 라벤더 오일이에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페퍼민트, 두 번째, 캐모마일, 세 번째, 라벤더, 네 번째, 레몬, 세 번째에 라벤더 오일이 있네요. 정답은 세 번째네요. 53번 문제, 모세혈관이 파손되어 코를 중심으로 양뺨의 나비 형태로 붉어진 피부질환은? 앗,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네요. 모세혈관이 파손되어 코를 중심으로 양뺨의 나비 형태로 붉어진 피부질환은 주사라고 합니다. 예전 문제풀이 영상에서도 종종 나왔던 문제죠? 그럼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비립종, 두 번째, 섬유종, 세 번째, 주사, 네 번째, 켈로이드, 네, 세 번째에 주사가 있네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54번 문제, 미용업 영업자가 시군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업소의 주소 변경, 변경 신고를 해야겠죠. 두 번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하겠죠. 세 번째, 영업소 내 시설 변경, 영업소 내 시설의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겠네요. 네 번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55번 문제, 미생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미생물이란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란 뜻이죠?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세균류, 두 번째, 바이러스, 세 번째, 진균, 네 번째, 기생충,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은 미생물에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네 번째에 있는 기생충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크죠? 미생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네요. 56번 문제, 우드램프 사용 시 지성 피부를 나타내는 색은? 피부 문제에서 우드램프 색상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색상을 한번 되짚어보고 갈까요? 청백색은 정상, 오렌지는 지성, 연보라는 건성, 진보라는 민감, 다망색은 여드름, 노란색은 비립종이죠? 보기를 볼까요? 지성 피부를 나타내는 색상은? 첫 번째, 청백색, 두 번째, 오렌지색, 세 번째, 짙은 암갈색, 네 번째, 밝은 보라색, 정답은 두 번째, 오렌지색입니다. 57번 문제, 간접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조명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답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명이다. 네, 간접 조명에 대한 설명이네요. 두 번째, 피사체 그림자의 발생이 적다. 네, 간접 조명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 조명 효과가 좋으며 경제적이다. 이건 직접 조명에 대한 설명이네요. 직접 조명은 조명 효과가 좋으며 경제적이죠. 네 번째, 눈을 쓰는 정밀 작업 시 적당하다. 네, 간접 조명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58번 문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은? 또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영업정지. 두 번째, 면허정지 3월. 세 번째, 면허정지 6월. 네 번째,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행정처분을 물어봤으니 정답은 세 번째, 면허정지 6개월이겠네요. 59번 문제, 여드름 화장품 성분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풀기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답니다. 첫 번째, 살리실산 여드름 화장품 성분이고요. 두 번째, 알부틴. 알부틴은 미백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이네요. 세 번째, 위치아젤 여드름 화장품 성분이고요. 네 번째, 글리콜릭산 여드름 화장품 성분이네요. 정답은 두 번째, 알부틴이네요. 잠깐 여드름 화장품 성분도 보고 갈까요? 대표적인 성분 몇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라고 하는 알파 아이드록시산과 바, 라고 하는 살리실산, 황, 티트리, 캄퍼, 위치아젤, 글리콜릭산 등이 있습니다. 모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죠? 60번 문제, 화장품 제조의 색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알료와 염료에 대해서 잠깐 듣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알료는 주로 화장품에 사용되며, 물과 오일에 녹지 않으며 파우더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염료는 주로 의류 착생에 사용되며, 물과 오일에 잘 녹으며 수성의 형태를 띄고 있죠.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염료는 물, 기름, 알코올에 녹는다. 네, 염료는 물, 기름, 알코올에 녹죠. 알료는 녹지 않고요. 두 번째, 유기알료는 색상이 선명하고 색의 종류가 다양하다. 네, 유기알료는 천연식물에서 얻은 색은 원료로 다양한 색표현이 가능하고, 착색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고 빛깔이 선명합니다. 세 번째, 무기알료는 내열성, 내광성이 양호하다. 네, 무기알료는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산화철과 이산화탄소 함량이 있어서 변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크고 빛깔은 유기알료에 비해 탁한 편입니다. 네 번째, 알료는 주로 기초 화장품의 착색제로 사용된다. 아니요, 기초 화장품은 스킨, 로션, 크림과 같은 화장품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알료는 색조 화장품의 착색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번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5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권쌤보다 제가 더 잘 풀이해드리죠. 모두모두 합격하시고 자랑하러 오시고요. 수험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파이팅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험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파이팅 하러 오세요. 여기서 Third Bank서